어쩌면 우리는 지지 않을 때까지 처음보다 멀어진 사이로 멀리 저 멀리 멀어져가 친구자 이 모든 게 맘처럼 될리가 아직도 멀었지 그래 마음이 닿을 때까지 각자에게 유일했었으니 이젠 더 이상 모든 게 다 그대에게 난 어떠한 사람이었나 그대에게 난 의미 없지만 서로에게 다 주는 게 아쉽지 않아 서로에게 다 온 맘을 기울였던 그 해 여름날 그대에게 난 그대에게 난 어떠한 사람이었나 그대에게 난 의미 없지만 서로에게 다 서로에게 다 주는 게 아쉽지 않아 서로에게 다 온 맘을 기울였던 그 해의 여름날 어쩌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만 했을까 안녕 이런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보다 멀어진 사이로 멀리 저 멀리 멀어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